러디 액션 러디 액션 러디 액션 안녕하세요. 루비 여러분, 윤비입니다. 오늘은 제 언더워터 뮤비 촬영 한 번 말인데 제가 오늘 노렛나이가 돼요. 이렇게 예쁜 네일도 하고요. 이렇게 예쁜 드레스도 입었습니다. 저의 파격적인 연기 실력 기대해주세요. 선생님, 이제 빗질은 그만하나요? 아니면 계속하나요? 핀 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소스 자유롭게 써볼까요? 네. 너무 예쁘다. 러디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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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제가 옛날에 김상규 선배님의 허시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은 공간인데요. 제가 여기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 얼굴만 나와서 모르셨을 텐데 생각보다 이렇게 높은 곳에 제가 앉았답니다. 엄청 높죠? 여기 앉아서 엠비 쓰리 씬을 찍었는데요. 진짜 무서웠는데 피해내지 않고 아름답게 찍었답니다. 아무튼 저렇게 높은 곳이었다. 그리騰기 러디 액션 룰이랑 그리騰기 러디 액션 러디 액션 러디 액션 러디 액션 러디 액션 러디 액션 너무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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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들어가실게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아 나 거의 잠들었어 진짜 파솥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잡으려고 했는데 좋아 우리 카테크를 나눠서 아니었는데 제 앞에서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봅시다 언가와서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멈췄 ¿Quiereان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쳐서요 여기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아, 밟았습니다 이거 되게 틀어버려야지 여기 원래 이래요? 라이브로 돌아 네 가볼게요 소명이 세트 다시 세트 자 세트 뭐라고 하지 뭐 이게 쓰려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 사람 말고 리클리션 자 숭고리띠 해볼게요 제작권 할게요. 낙하선 큼큼다 산맞지 성인아이 큼큼다 널판지 큼큼다 반 어렵다고 해요. 맞아요. 다음날 다음날 선생님 이거 할 때 칠을 그냥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냥 움직이는 척발될까? 그냥 움직이는 척발될까? 다음날 소년단 동등 뮤비 영상 살려둔 해외 몬 자 끝까지 끌어당겨 원한대로 가질 테 NEG에 맡겨 너를 덮지 마 I'm in a underwater Underwater 여기 이렇게 아아 원한 대로 가질 테니 내게 맡겨 너를 덮친 love I'm in underwater underwater